안녕하!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제가 영천에 있는 저수지에 왔습니다. 지금 이 저수지가 마름이 좀 잘 올라와있다 해가지고 요 소리를 또 쭉쭉쭉쭉 해가지고 이제 영천에 저수지로 왔는데 생각보다 앵글러분들도 너무 많고 제가 늦게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앵글러분들도 많고 마름도 지금 잘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오늘도 좀 기대를 하고 기대하면 안되겠지만 하고 열심히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준비한 채비는 포퍼형 프로그입니다. 포퍼형 프로그인데 지금 피딩하는게 목격이 되지는 않아서 반응이 지금 어떨지 좀 걱정되기는 한데 뭐 언제는 뭐 나올거 생각하고 한 것도 아니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딩이 지금 목격이 되는데 지금 피딩이 지금 목격이 되는데 지금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어딘들 다 필요없어 어떻게 해야하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비밀 서점 이번엔 높은 생활리 탄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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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집에 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... 이게 무슨 일이야... 잠깐만... 진짜 여기 도착해가지고... 입질도 못 받았는데... 털리고...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... 몇 번 더 해보자 해가지고...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했거든요... 우와... 근데 여러분... 대박... 이렇게 빵 좋은 베스... 우와... 대박... 여러분 보이세요? 프로그를 한입에... 삼켰습니다... 우와... 속맛 대박이다... 마지막에 끌려오는데... 우와... 베스 없는 줄 알았어요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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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.. 빵 좋은 베스... 빠졌어... 하... 하... 빠졌어... 하... 하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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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떴어어요. 그래서 너무 덥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일단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프로고 낚시를 제가 처음 해봐가지고 액션도 어떻게 잘 냈는지 안 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한다고 해봤는데 또 베스트 한마리가 또 나아져가지고 오늘 너무너무 재밌는 낚시를 또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안녕. 끝.